지금 시작합니다. 진짜 화초사생은 뭐하시는 겁니까? 알고 싶습니다. 아니 뭐 내 강도 내셨다가 지금도 일하려고 잠시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그림도 예뻤고요 그림도 예뻤고요 그림도 예뻤고요 일단 저 장면 찍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표현하는 저 장면이 볼 때 아 진짜 내가 리용이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정말 리용이 된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연기가 아닌 듯한 느낌 kayak kayaknya 제가 안쪽이 엣팅 뭐 알고 싶냐 요양을 잘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성동작도 제가 저렇게 표현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요 제가 banyak gerakan-gerakan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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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순간에 확실하게 집중하려고 했던 장면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순간에 정말 진심하게 진심하게 그래서 장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